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를 쉽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패턴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내용들 배워볼 거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의견을 말할 때 쓰는 패턴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을 말할 때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I think라는 말을 하고 뒤에 말을 붙여주시면 돼요. I think는 직역하면 나는 생각한다지만 그냥 나 이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 딱 이 정도 느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읽어보면 It is too salty. 너무 짠 것 같단 얘기예요. too가 여기서 하는 일은 너무 부정적인 의미를 주는 거고요. salty는 짠 거죠. 그래서 이거는 먹기에 너무 짠 것 같아. 그래서 좀 먹기 좀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거고요. 누군가가 음식을 대접했을 때는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어떤 식당에 갔을 때 둘이 먹다가 야, 이거 너무 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쓰시면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I think it is too salty. 라고 하고 넌 어때? 라는 말 How about you? 뒤에 붙여주시면 완벽한 영어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think it is too salty. 네, 되셨고요. 두 번째 표현 볼게요. 역시 의견을 말할 때에 해당하는 말인데 이번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때는 Do you think? 라고 하고 물으시면 됩니다. Do you think? 너 이렇게 생각하니? 너의 의견이 이러니? 라는 표현이고요. 뒤에 문장 넣어주시면 되는데 Do you think I'm pretty? Do you think I'm pretty? 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나 예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성분들이 보통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애인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Do you think I'm pretty? 자주 쓰는 말이고요. 남자분들일 경우에는 Do you think I'm handso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견을 물을 때는 Do you think? 그 다음에 내가 의견을 얘기할 때는 I think? 두 개 패턴 배워봤고요. 다음 표현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think의 과거형 바로 쓰시면 되고요. I thought 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I thought. 난 이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I thought가 됐으면 뒤에도 같이 과거형으로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thought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뒤에 like도 과거형으로 I thought, you liked me. 이렇게 과거형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 몇 경우에는 현재형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 정도만 지금은 알아두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앞에 I thought, 과거라고 얘기를 했으면 I thought, 과거라고 얘기를 했으면 뒤에도 과거형으로 맞춰준다. 이렇게 시제를 맞춰준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I thought, 나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You liked me. 네가 나를 좋아했다고 생각했어. 나는 네가 날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과거에 네가 날 좋아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에 맞아, 난 네가 나 좋아하는 줄 알았지. 딱 그 정도 느낌이에요. I thought, you liked me. 그래서 의견을 얘기할 때 오늘 세 개 배웠는데 I think, 내 의견을 얘기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때는 Do you think? 그 다음에 나의 과거 내가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얘기하실 때는 I thought,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뒤에는 그냥 문장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과거로 맞춰주는 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우시면 조금 틀려도 문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크게 오해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표현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차라리 ~~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패턴을 배워볼게요. 차라리 ~~ 할래. 아, 나 ~~ 하느니 차라리 이거 할래. 이런 패턴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I'd rath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I'd rather 근데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I would rather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I would rather 그래서 원형인 would rather 이게 차라리 ~~ 하겠다라는 표현 이것도 챙겨주시고 그냥 합쳐서 I'd rath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Be here 여기서 Be가 하는 역할은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Be here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겠다라는 얘기죠. I'd rather be here 나 그냥 여기 있을래. 뭐 하느니?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와 점심 먹느니 나 그냥 여기 있을래. 이렇게 얘기할 때 I'd rather be here 하신 다음에 then 이런 단어 붙여주시고 뭐 have lunch with him 이런 식으로 말을 길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would rather would rather 뭐뭐뭐 than 이게 세트로 놀 때도 있는데 그냥 말할 때는 늘 뭐 그런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han 이하는 생략하고 말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워볼게요. I'd rather 그냥 여기 있겠다는 얘기고요.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d rather 그냥 be with you 비가 있겠다 with you 너와 함께 해서 be with you 너와 함께 있겠다 단어처럼 외워주시는 거예요. be with you 너와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냥 앞에는 I'd rather 차라리 뭐 뭐 하겠다 무엇을 be with you 너랑 그냥 같이 있을래 I'd rather be with you than have lunch with him 이런 식으로 말을 또 길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어는 배우실 때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시기 보다는 이렇게 단어를 뭉쳐서 말의 단위로 익히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I'd rather be with you 그냥 너랑 같이 있을래 되셨고요. 다음 표현 볼게요. 자 이번에는 나 그냥 커피 마실래 I'd rather drink coffee 나 어 차 보다는 커피 마실래 뭐 녹차라고 해볼게요. 나 녹차 보다는 커피 마실래 이렇게 얘기하실 때 I'd rather drink coffee than green tea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쵸? I'd rather drink coffee than green tea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 빼시고 그냥 I'd rather drink coffee 하나 차라리 그냥 커피나 마실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drink coffee 커피를 마시다 다음 표현이요. 자 이번에는 무언가 확신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무언가 내가 확실하게 생각해서 무언가를 얘기할 때 그래서 그때 쓰는 말은 I'm sure 보시는 것처럼 I'm sure 나는 확실하다 해요. 그리고 뒤에 문장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원래는 I'm sure 하고 그 사이에 that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냥 생략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넣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생략하고 배워볼게요. I'm sure he likes you I'm sure he likes you 그가 너를 좋아한다는 거 확신해 라는 얘기고요. 뒤에만 보면 he likes you 그는 좋아한다 너를 he likes you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like에 s 붙었고요. he likes you 그는 좋아한다. 그래서 앞에 말을 살짝 패턴만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제일 처음에 배운 패턴 뭐였죠? 내 의견을 말할 때 I think he likes you 개가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나의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확실한 거죠. 확실할 때 진짜 개가 널 좋아하는 게 확실해 라고 말씀하실 때는 I'm sure 하신 다음에 뒤에 he likes you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야 개가 너 좋아하는 거 확실하네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I'm sure he likes you I'm sure he likes you 되셨고요. 다음 표현이요. 근데 이제 확실하냐고 물어볼 때 쓰는 표현 지금 배워볼게요. Are you sure? 너 확실한 거야? Are you sure? 너 진짜 확실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한번 확인할 때 있죠. 너 진짜 밖에 안 추운 거 확실해? 나 진짜 잠바 안 입고 나간다. 진짜 확실해? 이렇게 물어볼 때 Are you sure? it's cold outside?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요. 밖에 추운 거 확실해? 나 그러면 두꺼운 거 입는다. 라고 해야겠죠. Are you sure? it's cold outside?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날씨를 얘기하실 때 날씨 얘기하실 때 무조건 it 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쓴다. 늘 기억하시고요. it is cold 춥다는 얘기죠. it is cold 그 다음에 바깥에 outside 그래서 cold outside 이거 묶으셔서 그냥 밖에 춥다 하나의 단어처럼 익혀주셔도 되고 조금 더 여력이 되시면 it's까지 붙여서 it's cold outside it's cold outside 밖에 춥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데 진짜 핵심이 되는 표현은 cold outside 이기 때문에 it's는 좀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cold outside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are you sure it's cold outside are you sure it's cold outside are you sure it's cold outside 되셨죠? 다음 표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딱 보고 보이는 느낌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볼 건데 자 처음에 보면 it looks good 여기까지 한번 잡아볼게요. it looks good it 어떤 사물이죠? 사물이 looks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good it looks good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it looks good 좋아 보인다 혹은 음식을 보고 얘기할 때는 맛있어 보인다가 되기도 합니다. it looks good 어? 맛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뭘 보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it이 가리키는 건 달라질 테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의복 혹은 악세사리일 거예요. it looks good 그것은 좋아 보인다. on you on이라는 건 접촉이거든요. 너와 접촉한 상태에서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자든 반지든 어떤 악세사리든 혹은 신발이든 옷이든 우리가 우리 몸에 걸치는 그 무언시든지 간에 어 그거 너한테 잘 어울린다 라고 얘기하실 때 it looks good on you 라고 하시면 돼요. it looks good on you 네 위에서 너하고 접촉해서 좋아 보인다. 이런 말이 직역이고요. 한국말로 의역하면 it looks good on you 항상 헷갈리는데 on이라는 거 네 몸에 접촉해서 좋아 보인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표현이요. 자 이번에는 you look good in that suit 라고 제가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같은 말인데 주어가 달라요. 그 물건이 네가 입으니 좋아 보인다. 그거 너한테 잘 어울린다가 전에 봤던 표현이라면 지금 보는 표현은 네가 좋아 보인다. you look good 너 멋져 보인다. in that suit 그 수트 안에서 사람이 수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입으면 뭔가 티셔츠도 사람 안으로 들어간다. 여기서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you look good in that suit 그 수트 입으니까 너 정말 멋져 보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물건이 좋아 보인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때는 it looks good it looks good 야 그거 너랑 잘 어울린다. 그거 너랑 잘 어울린다. 그때는 it 주어로 쓰시는 거예요. it looks good on you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가 멋있어 보이는 건 you look good 어디서 in that suit 그 수트 안에서 너 정말 멋져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표현이요. 자 비슷한 건데 야 너 오늘 좀 달라 보인다. 너 머리 잘랐어? 뭐 화장 다시 했어? 너 뭐 어떻게 뭐 염색했니? 옷 샀니? 뭐 이렇게 너 좀 달라 보인다. 라고 얘기할 때 you look different today 와우 you look different today 야 너 오늘 좀 달라 보이는데? 야구 얘기할 수 있어요. 보이는 느낌을 얘기할 때는 look 하고 뒤에 형용사를 든다. look 하고 형용사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you look different 네가 이렇게 보인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 많은 분들이 어 look은 내가 본다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쓰실 때는 뒤에 look 하고 at 이란 단어를 넣어주셔야 돼요. look at 이게 어떤 사물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I look at you 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를 본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look 하고 형용사가 오게 되면 그런 상태로 보인다. you look different 어 달라 보이는데 today, 오늘 이렇게 만드시는 거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게요. you look different today you look different today 네, 되셨고요. 다음 표현이요. 자, 이번에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 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은 사실 두 개가 있습니다. want to 다른 말할 땐 want to 라고 발음하죠. I want to 그게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I do like to I'd like to I'd는 I would 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would like to 와 want to 는 완전히 같은 말인데 조금 더 공손한 느낌 조금 더 좀 건방져 보이지 않는 느낌이 would like to 에요. 그래서 뭐 이걸 조금 안 친한 사이에서는 좀 격식을 차릴 때는 would like to 를 많이 쓰시는 게 좋고 좀 친한 사이 캐주얼할 때는 want to 를 쓰시는 게 좋고 하지만 뭐 가까운 사이에서도 would like to 쓸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 느낌이 있다고만 알아주시면 돼요. 보면 I'd like to 하고 싶어 뭐가 스테이 스테이는 머물라죠. 머물고 싶어 어디에 at home 그래서 stay at home 이것도 하나의 단어처럼 익혀두세요. 집에 머물다 집에 있고 싶을 때 있죠. 집에 있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할 때 stay at home 이란 표현을 쓰시면 되고 집에 있고 싶어 I'd like to stay at home I'd like to stay at home 나 집에 있고 싶다는 얘기고 조금 전에 우리가 그런 말 표현 배웠어요. 차라리 뭐 뭐 하겠다 그거 패턴 여기다 연결해야 되겠죠. I'd rather 기억나세요? I'd rather stay at home 차라리 집에 있을래 라는 표현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확실하게 익혀주시고 뒤에 검정색 글씨도 확실하게 단어처럼 익혀주시면 그냥 붙이시면 말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표현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좀 있어.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나 따라와봐. 내가 너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I'd like to 쓰시면 되고 show you something show 보여준다. you 너한테 something show you something 너에게 무언가를 보여준다. 이것도 작고 익숙하게 단어처럼 익숙하게 입에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I'd like to show you something 야 잠깐만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I'd like to show you something 되셨고요. 다음 표현이요. 이제 뭐뭐 하고 싶은 게 있냐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I would like to 줄여서 I'd like to 하지만 물어볼 때는 would like to 이것도 뭐 왜 그렇게 변하는지는 한 번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익숙하게 만드세요. 단어처럼 would like to 이게 바로 나올 수 있으면 바로 말이 되거든요. would like to 원래는 you would like to 겠죠. 네가 뭐 뭐 하고 싶던데 you와 would가 자리를 바꾸면서 의무문이 됐어요.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go home 집에 가고 싶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go home 집에 가다 원래는 go to 하고 장소가 어디 어디에 가다인데 장소가 홈일 경우에는 투가 생략됩니다. 그래서 go ho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would you like to go home 집에 가고 싶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이요. 캠핑 가고 싶어? would you like to go camping? go camping? 여기도 go 하고 동사에 ing 붙이면 무엇 무엇 하러 가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go camping 캠핑하러 가다 go skating 스케이트 타러 가다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go 하고 동사에 ing 붙이면 되는 거고요. go camping 캠핑 가다 would you like to go camping? 캠핑 가고 싶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다음이요. 자 뭔가 이제 후회될 때 우리가 하는 말을 배워볼 건데 보시면 아 거기 갔었어야 됐는데 아 어제 거기에 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왔어? 아 내가 거기 갔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과거를 후회할 때 있잖아요. 과거를 후회할 때는 I 내가 후회하는 상황만 일단 배워볼게요. 내가 후회하는 거니까 일단 주어는 I를 썼고요. should have 하고 과거 분사 should have pp 과거 분사형인데 이 공식이어서 이거 말 만들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지금부터는 문법 잊어버리시고 말만 배우시는 거예요. I should have been there been been은 비동사의 과거형이거든요. 과거 분사형이거든요. 비동사의 뜻 중에서 있다 존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I should have been 내가 존재했어야 했는데 there 거기에 내가 거기에 존재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거기 있었어야 됐는데 이런 의미고 이걸 한국말로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거기 내가 갔어야 되는데 갔었어야 내가 거기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어야 돼 라는 표현이지만 가다라는 표현 고호를 쓰지 않았고 거기에 있다라는 표현 비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I should have been there I should have been there 내가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 갔었어야 됐는데 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통째로 외워주세요. I should have been there 거기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시면서 되셨죠.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 너한테 말했어야 되는데 아 너한테 그거 얘기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그거 얘기 안해줬네 이렇게 후회할 때 있잖아요. I should have told you I should have told you tell 이란 동사 말하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도 told 과거 분사형도 told입니다. 그냥 그런 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이 말을 외우셔야 돼요. I should have told you I should have told you 내가 너한테 얘기해줬어야 되는데 딱 그 정도 되셨죠.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 뭐 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할 때는 should가 아니고 shouldn't 쓰시면 돼요. I shouldn't should도 나시의 줄임말이죠. I shouldn't have I shouldn't have 따라해보세요. I shouldn't have I shouldn't have I shouldn't have 했었어야 되는데 I should have I should have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예요. I shouldn't have drunk I shouldn't have drunk 아 술 마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술 마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시려면 뒤에 too much 만 붙여주시면 돼요. too much 이거는 우리가 한국어에서 외래어로도 많이 쓰죠. 한국어 할 때 우리가 우리말 할 때 too much 약간 too much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많이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 shouldn't have drunk too much 아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 그냥 술 마시지 말았어야 될 텐데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말씀하실 때는 I shouldn't have drunk 까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drink 라는 단어가 뒤에 뭐 water 라든지 밀크 라든지 이런 뭘 마시는지가 안 나오면 술 마시다는 뜻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I shouldn't have drunk 되셨고요.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 거짓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거짓말해가지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I shouldn't have lied I shouldn't have lied lie 가 거짓말하다구요. lie lied li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다의 과거분사형도 lied 라는 거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I shouldn't have lied I shouldn't have lied 발음하시는 거 따라하시면 돼요. I shouldn't have lied 되셨고요. 다음 표현 볼게요. 자 뭔가 계획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I'm going to 쓰시면 돼요. I'm going to 즉흥적인 거 얘기할 때가 약간 I will 의 느낌이고요. 뭔가 계획하고 있을 땐 I'm going to 쓰시면 돼요. 물론 I am plan에 ing 붙어서 I'm planning to 이것도 가능하구요. 근데 좀 심플하게 I'm going to 이것부터 배워볼게요. 두 개 거의 의미가 같다고 보시면 되구요. plan이 조금 더 계획이라는 의미가 강하겠죠. 예 I'm going to 이게 무엇을 내가 계획할 때 쓸 수 있는 거고 be going to 가 will 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건 알고 계시죠? be will 과 be going to 는 문법적 구조가 같아요. 그래서 will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오듯이 be going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 동사가 원형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요. be a doctor 이거는 두 개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의사이다 혹은 의사가 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의사가 되다 라고 해석되겠죠. 그래서 I'm going to be a doctor I'm going to be a doctor 라는 의사가 될 거야. I'm going to be a doctor 이렇게 쓰는 거고요. 미국 사람들이 I'm going to 이거를 I'm gonna I'm gonna 이렇게 발음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I'm gonna be a doctor I'm gonna be a doctor 이렇게 원어민들이 얘기할 때가 많고요. 여러분들도 I'm gonna be a doctor 이것도 연습하시고 I'm going to be a doctor 이것도 연습해 주시면 좋겠네요. 되셨고요. 다음 표현이요. I'm going to study abroad study abroad study 공부하다 abroad 해외라는 뜻이고요. study abroad 해외에서 공부한다 이게 유학 가다라는 표현과 거의 일맥상통하잖아요. 그쵸? 근데 한국에서는 유학 가다 여전히 가다라는 이 말을 쓰지만 영어에서는 가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어와 영어는 표현방식이 다르고 1대1 매칭되지 않는다 라는 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I'm going to study abroad 나는 유학 갈 거야. 난 해외에서 공부할 거야. 이게 유학 간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I'm going to study abroad study abroad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여전히 I'm going to를 I'm gonna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m gonna study abroad 되셨고요.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 질문하는 거 계획을 물어볼 때 네 계획이 이거야 Are you going to? Are you going to? Are you gonna? Are you gonna? going to를 gonna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re you gonna? 혹은 Are you going to? 혹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Are you planning to? 가능하겠네요. Are you gonna buy your car? Are you gonna buy your car? 너 차 살 거야? You gonna buy your car? You gonna buy your car?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Are you going to? 혹은 Are you gonna? 이게 마치 한 단어처럼 그들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빠르다고 안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Are you going to? 이걸 네 단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너무 빠르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네 단어로 인식하지 마시고요. 한 단어로 그냥 하나의 표현이잖아요. 그쵸? 상대방 계획 물을 때 Are you gonna? Are you gonna? You gonna? You gonna? You gonna? Are는 거의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You gonna buy your car?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Are you going to buy your car? Are you gonna buy your car? 다음 표현이요. 자 Are you gonna sell your car? 반대말이죠. Sell your car. Sell 팔다. Are you gonna sell your car? 너 차 팔 거야? Buy a car. 자동차를 구입하다. 그쵸? 팔다. Sell your car. 네 자동차를 팔다. 네. 다시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Are you gonna sell your car? 되셨죠?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문 보면 뭐가 아니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첫 번째 보면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t's not. It's not.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It's not. 아니야. Your fault. Fault는 실수, 잘못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네 잘못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 아니야. Don't be sad. 너무 슬퍼하지 마. Don't be sad.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그냥 제가 한 번 다뤘던 적이 있는 표현인데 Don't be sad.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배우고 가시면 돼요.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 아니다. 그래서 It's not 하고 명사 넣으시면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문 하나 더 볼게요. 자 이건 이번에는 형용사네요. 형용사 It's not 하고 형용사 오셔도 되는데 It's not important. That을 빼면 중요하지 않아. It's not important.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건데 That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렇게라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It's not that important.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긴 한데 네가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t's not that important. It's not that important. 대세 역할은 그런 거고요. It's not 하고 명사 넣으셔도 되고 It's not 하고 형용사 넣으셔도 됩니다. It's not cold. 그거 차갑지 않아. It's not that cold. 그렇게 차갑지 않아. It's not expensive. 비싸지 않아. It's not that expensive. 그렇게 비싸지 않아. 이런 식으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It's not my car. 이거 내 자동차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아니라고 말하는지 정리하셨고요.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문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It's not me. 내가 아니야. It's not me. 내가 아니야. 그럼 궁금하잖아요. 뭐가 네가 아니라는 거야. 그때 영혼 뒤에 얘기해줍니다. he wanted 그가 원했던 거 to meet 만나기를 he wanted to meet 그가 만나고 싶어 했던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어에서는 그가 만나고 싶어 했던 건 내가 아니야인데 영어에서는 내가 아니야. 그가 만나고 싶어 했던 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딱 지금 이거잖아요. It's not me.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게 아니라 영어식으로 생각하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It's not me. 내가 아니야. 뭐가 he wanted to meet 그가 만나고 싶어 했던 거 그래서 want의 과거형을 wanted 이렇게 발음하는데 빨리 하다 보면 wanted 이렇게 발음돼요. 그래서 he wanted to meet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It's not me. he wanted to meet 그가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은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이요. 자 다친 사람은 내가 아니야. 여기도 내가 아니야 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It's not me. 내가 아니야. who 누가 아닌데 got hurt 다친 사람은 get hurt 가 다치다예요. get hurt 가 다치다. 쉽죠. 다치다 세 글자 한국말 이게 영어로 뭐라고요? get hurt 근데 다쳤다 got hurt 이게 되는 거고요. it's not me 내가 아니야 who 그게 누구냐면 got hurt 다쳤던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렇죠. 과거 다친 건 과거니까요. 그렇죠. 현재로 쓰는 게 아니겠죠. it's not me who got hurt 다쳤던 사람은 내가 아니야 다친 사람은 내가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자 같은 건데 미가 아니고 유로 바꿨어요. it's not you 네가 아니야. I want to meet 내가 만나고 싶은 건 네가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내가 널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만나고 싶은 건 네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it's not you 네가 아니야. I want to meet 내가 만나고 싶은 건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it's not me it's not me 내가 아니야. 창문을 깬 건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 창문 깬 건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도 it's not me 한 다음에 who 누군지 모를 때는 who예요. who 그 다음에 broke the window it's not me who broke the window 창문 깬 건 내가 아니야. 제가 갑자기 이 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니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쉽고 정말 자주 쓴다라는 거예요. it's not you 네가 아니야. I want to meet 내가 만나고 싶은 건 it's not you I want to meet 내가 만나고 싶은 건 네가 아니야. 되셨고요. 자 비슷한 패턴이죠. it's not you 네가 아니야. I saw 내가 본 건 네가 아니야. 내가 본 건 네가 아니야. it's not you 네가 아니야. I saw 내가 본 건 언제 yesterday yesterday it's not you I saw yesterday 내가 본 건 네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내가 본 건 네가 아니야. 라고 하시려면 yesterday 빼버리고 여기서란 말 here 넣어주시면 되죠. it's not you I saw here 다 넣고 싶다. 다 넣을 수도 있죠. it's not you I saw here yesterday it's not you I saw yesterday here 순서는 크게 상관없고요. 네 다음 마지막 표현 보겠습니다. it's not you 네가 아니야. 거기 있었던 건 그렇죠? it's not you who were 이게 있다 에요. 비동사 그렇죠? am i is 그 다음에 과거는 was were 있었다는 얘기죠. it's not you who were there 거기에 있었던 건 네가 아니야. it's not you who were there 네 되셨고요. 자 이렇게 영어를 정말 쉽게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오늘 패턴 30개 배워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도 많이 많이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제가 비슷한 강의 계속 또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